안녕하세요. 엔터풀 박현민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데이터와 서비스의 연결을 전문 관리하는 서비스 솔루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앱 가입할 때 사용하시는 각종 금융 서비스, 보험 같은 서비스들이 기업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것이 API라는 데이터 포맷인데요. 저희는 이런 저희 고객들이 API를 생성하고 만들고 배포할 때 모든 과정을 복잡한 설치나 환경 세팅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한 노코드 API 솔루션인 싱크트리를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환경과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인 코레일은 구글 맵과 연동을 통해서 구글 맵에서 호텔 예약, KTX 예매까지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것을 가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런 저희 기업 고객들의 API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엔터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1분. 딱 1분. 들어주세요. 세 분을 제외하고. 7분. 7분께서. 자, 마찬가지로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당신에게 현관이란 어떤 공간이신가요? 신발을 벗고 신는 행위를 하는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실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휠체어가 그들의 다리이자 발이신 분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실내로 들어가실 때 매번 현관에서 인력으로 걸레로 닦으시거나 실내용 휠체어로 갈아타신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극단적인 예시로는 기어 다니시는 분들도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여지신 분들이 전 세계 약 1억 명 정도가 되십니다. 저희는 이 1억 명들에게 현관에서 휠을 간단히 세척해주고 집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휠클리닝 세척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저희 팀원들의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희 가족들을 위한 일이고요. 저희의 고객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불의 사장님들. 고익스팸마트 들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두셨으면 좋겠는데. 9분이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은 투자자들. 우리 아버지께서 엑스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뜻은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엑스를 들어주셨어요. 1분 안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물걸레로 닦는 건지 액체로 닦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 현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기구 장치이고요. 휠체어 사용자가 그 위로 올라가셔서 바퀴를 뒤로 굴리시게 하면 휠체어에 있는 바퀴 4개가 동시에 세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이중호 사장님. 이중호 사장님. 박수. 이중호 사장님. 이중호 사장님. 이중호 사장님. 이중호 사장님. 기술이 나왔어요. 그렇죠.